생방송 미래니션 리셔널 파서버우 원하는 팀을 골라주고 보고 싶은 생방송 분명 리셔널 함께 적어주세요 그리고 누가 할까요? 난 너 그럼 나요 엑시언니랑 JYP 한 개 출신이거든요 원더군수 선배님의 소아웃을 이렇게 주도하셨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보시죠 제가 엔시티 드림 두 분과 같은 방이에요 학교에서 발표한 부품 반이에요 이왕이면 온 거 공주 공주 김윤 인정아 나 못 뵙거든 이게 유정이 주제분인데? 응 제가 바뀌었어 나 찬성이 형은 이제 정으로 같이 갔다 왔어요 아 그럼 찬성이 형한테 갈까요? 아니 진짜 아니 저거 아니라 왜 그거라고 나 미션 이미 생각해놨어요 이건 진짜 씻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다 풀러버려요 무대 속에서? 이게 다 풀러는 거야? 랄랄랄랄랄랄랄랄라 10시간 한단 말이에요 야 아디션 모드 그런 아직 아니야 연정이가 있는 우주소년 학생인데 연정이가 너무 시원하게 지우더라고요 볼 때 저희 안무를 쳐주시면 됩니다 우주복 입고 무대해주세요 우주복 입고 무대 안 입고 우주 복장 입고 한 번 무대 하여 한 번 우주 소녀 스타일리스트가 성현 씨를 싫어합니다 우주복은 안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새로운 것도 저희에게 내주세요 상수 씨가 리듬채를 보셨어요? 본인 탔을 때 리듬채를 막 아고 저거 저거 앞 첫 번째 벌트를 리듬을 한 번 보고 태풍처럼 강한 펀드 상수 씨가 보겠네 어휴 나나나 나는 유연한 타이밍 응세 뒤척뒤척 이다가 나 괜히 마음이 그래 시끈지근해져 너 어쩌나 어쩔까 괜히 혼자 삐친척 괜히 그냥 화난척 나만 여자 욱순갖순하잖아 너너너넛 같은 눈 내가 다 돼 나를 사지럽게 다들 헷갈리게 만들던 너만 할 수 없게 그 눈은 얼김없이 마치 내게 흘리듯이 몰래 베고 당기고 또 그래 정말 모르겠어 같은 눈 나잖아 걸려들었어 아직은 아니야 비밀이야 아직 아니야 숨겨둔 내 맘이야 아직 널 모르겠어 솔직히 겁이 났어 너무 두려웠어 반대로 날 돼야 아까워 쓴 척하게 돼 비밀이야 내 맘이야 내게 이랬다 저랬다 내 맘 흔들어 너 키가 났잖아 뻔히 가보잖아 내게 천천히 천천히 고고고 있구나 있잖아 내 맘 비밀이야 나는 몰라 나도 날 말이라도 좀 해줘 불안하지 않게 마음을 숨긴다는 건 아닌 척하는 건 내겐 너무 어렵기만 한 걸 너에게 말 못한 내 비밀 깊어지게 만들어 내 맘이 붙잡아줘 날 애타지않게 오늘이 지나면 비밀은 없게 혹시 난 내 맘을 걸 니게 눈치챌까 봐 용서 아닌 척하면 굶어 사실 겁이 났어 내 맘은 또 덜지 나와 같은 않을지 자꾸 엇갈려 버린 내 타이밍 아무 말 해봅다고 뭔가 잘못됐어 이러다 정말 묻힐 것 같은데 비밀이야 아직 아니야 아니야 숨겨둔 내 맘이야 아직 널 모르겠어 솔직히 겁이 났어 너무 두려웠어 함부로 널 그냥 감았을 척하겠지 사실 나도 널 알고 싶은 걸 아무도 관심 없는 척 하면서 내 맘을 안길래 어찌할지 몰라 나도 몰래 그러는 건 애매모아 사이 비밀이야 아직 아니야 행복한 내 맘이야 아직 널 모르겠어 사실 기억이 났어 너무 두려웠어 함부로 널 그냥 감았을 척하게 돼 니가 나잖아 머리 다 보이잖아 나를 이토록 애타게 하지도 마 이틀을 알고 싶어 내 맘 진심이야 자세히 투데이